오늘은 참치캔 애들 좋아하는거 사가지고 산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얘네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얘네들이 유기견이라 이 산 저 산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먹을걸 주니까 여기 이쪽거 정착하고 있는거 같은데 오늘은 와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산으로 갔나? 산하야 왔다 산하야 이리와 산하야 이리와 땡댕아 맘마 먹자 어디있었어 이리와 맘마 먹자 산하야 어디있어 산하야 아 이뻐 어디있었어 아이고 산하야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우리 산하 우리 산하 산하야 아 이뻐 산하야 이뻐 사나야 일로와 사나야 일로와 아이 이뻐 잘 있었어 일로와 맘마 먹자 일로와 사나야 일로와 맘마 먹자 일로와봐 여기들 근데 그릇이 저기 있어서 저거 어떻게 끝내지 기다려봐 엄마도 일로와 엄마야 일로와 아이고 배고팠어? 스낵 아니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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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굶었어 허가취가 다 먹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굶었어? 아이고 어디갔다 왔어 너희도 며칠도 안보여 걱정했잖아 사나이도 먹어 그리고 오빠니 동생이 너도 하나 먹고 엄마 엄마도 먹어 아이고 사나야 하나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사나이도 먹어 아이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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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도 먹고 그렇지 엄마도 먹고 그렇지 잘했어 아이 이뻐 그 다음 오빠 오빠가 크네 확실히 아유 설거지하는거야 사나 사나도 먹고 그렇지 나나 먹어야지 기다리세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다 설거지 엄마 잘했어요 아이 이뻐 잘했어 자 이제 오빠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잘했어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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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뻐 잘했어 봤지 싫어 빵 굶었나보네 빵 우스 그린네 시라고 막 더 빠져 arch 탈 게먹 nego 고nen 있어 하나도 고음 다른나 욕 물 터두 konservant 여기서 그 사은 금 사 쓰레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먹고 많이 주니까 라면은 제꺼고요 이제 치우네요 안되겠다 얘네 좀 더 친해지면 데려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데려가는 건 실패 얘네가 잘 안 와요 지금 아직 가까이 오긴 하는데 이제 빨긴 하는데 응 아이 이뻐 좀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 들어가야지 미리 들어가면 얘네가 경계해서 안 올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막 저거 장난치는 것 봐 산아야 우리 산아 산아야 아프지 마 산아야 아프지 마 왜 이렇게 아파 보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우리 산아 응 너도 그래 너 만져달라고 이러는 거야 산아가 이렇게 가까이 아물려고 해요 이제 산아야 괜찮아 우리 산아 아이 이뻐 괜찮아 아유 산아가 경계를 놔줘 오늘 어디 어디 아파 또 병 갔다 왔는데도 그래 기운이 없어 산아야 괜찮아 아유 괜찮아 오빠 집에 가자 이리와 산아야 산아야 우리 집에 가자 응 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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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리 가자 아유 산아가 컨디션이 아닌가 보다 뭔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산아야 왜 이렇게 울었어 저 눈봐 금방 이리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졸린가 어디 안 좋아 많이 응 엄마는 오빠는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에 갈래 응 백구야 엄마는 백구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없어요 엄마는 얘는 오빠야 오빠 남자야 가까이 잘 오네 이제 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아유 어떻게 얘네 세 마리를 한 번 다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워가니 얘 남자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엄마가 문제에요 엄마 엄마하고 좀 많이 더 친해져야지 올 것 같아요 응 그래 괜찮네 집에 가자 아이 이뻐 응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엄마 마음이 상처 컸는 얘네들이 얘가 이제 자도네 이제 남자아이는 자라야 이제 근데 반대로 산아가 여기 철문에 들어가서 나은 생각 안 해요 밥만 먹고 들어가고 응 차로 가자 안 되겠어요 기다려봐 tera 야 % request 앗 went 뇽 뇽 ㄻ 뇽 혹시 해도 애 hon 에 뇽 돋는 worldwide 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